3, 2, 3 스타이커로 활약하는 16살 조시 윌리엄스 역시 강도 높은 훈련에 힘이 부치는 모양이다 이어지는 패스 훈련에선 팔굽혀펴기 벌칙까지 주어지는데 경기를 앞두고 작은 실수조차 용납치 않는 엄격한 훈련 운동장 곳곳에서 팔굽혀펴기하는 아이들이 들어간다 사실 힘든 훈련과 벌칙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흔한 풍경이겠지만 이곳 수업엔 차이가 있다 바로 일방적인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왜 특정한 기술 동작이 필요한가를 쉼없이 대화하면서 선수들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dies 예를 들면, 경기 듣는 상황을 전달하는 걸 공부하고 있음으로 시작할 시간 오늘 공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전체 공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다 공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공부는救생들 공부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경기 흐름을 잃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시도하도록 유도하는 영국의 방과후 축구학교. 어린이 축구학교 출신 프리미어리그 축구스타들의 환상적인 플레이는 이런 훈련 분위기 속에 탄생되는 셈인데, 경기를 앞둔 아이들도 저마다의 깨달음을 마음속에 새겨넣는다. 감사합니다. . What's your plan for Saturday? How will you beat the opposition? By keeping the ball and playing football and making sure that all the pretty passing stays at the top when we get something from playing good football. How much are you feliz in? Are you confident? Yes, I'm confident already. How much? How much confidence? 99% sure. The game, for me, 13s, 14s 경기의 승패 자체보다 아이들이 훈련 과정에서 익힌 내용을 독창적으로 시도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감독. 축구 선진국 영국 지도자들의 앞선 교육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드디어 경기가 열리는 토요일 아침. 오늘 경기에 출전하는 14살 라이언 미첼의 집에선 평소보다 이른 아침 식사가 시작된다. 제이미 쇼 축구학교의 경우 경기 당일엔 선수들이 정장을 입는 것이 규칙이다. 프로 선수다운 신사적인 매너를 강조하는 영국의 축구학교. 가족들의 환송을 받으며 라이언이 경기장으로 향한다. 경기가 열릴 학교 라코룸엔 가지런히 정돈된 유니폼들이 선수들을 기다리고 휴게실 안엔 석석 아이들과 학부용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양복을 차려입은 아이들은 선수로서의 매너와 예절을 다짐하며 오늘 시합을 준비한다. 수석 코치의 작전 지시를 끝으로 모든 준비는 완료. 이제 실전만이 남아있다. 그라운드에서 몸을 풀며 오늘 시합의 선전을 다짐하는 제이미 쇼와 팀. 아이들의 표정에선 경기를 앞둔 긴장감이 묻어난다. 운동장 한편에서 훈련을 시작한 상대팀. 신장부터 우세해 보이는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드디어 경기 시작. 오늘 맞붙은 티버데일 팀은 주니어 프리미어리그 중에서도 강팀으로 선 뽑히는 팀. 측면 돌파와 신장의 우세를 바탕으로 상대팀의 초반기세가 만만치 않다. 좋은 공격 찬스에서 그만 공을 뺏겨버리는 나이언. 풀리지 않는 경기에 답답한 건 나이언뿐이 아니다. 수석 코치의 목소리도 점점 커져가는데. 이때 우측 긴 패스에 이은 제이미 쇼와 팀의 강력 쇼. 아쉽게 상대팀 머리를 맞고 나온다. 부모님들의 응원 덕분일까. 차츰 공격의 주도권을 잡아가는 제이미 쇼와 팀. 그러자 이번엔 상대팀 벤치가 긴장하는데. 초반 부진을 만회하며 공격의 기술을 올려가는 가운데. 전반전이 종료됐다.